학교 생활을 도와줄 언니, 오빠들 여러분 옆에 서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오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기쁘고 생활하게 될 즐겁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학교에 온다면 학교가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장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와서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4월 1학년 신입자인 대표 하예은 아주 꼬박꼬박 귀엽 목소리로 답사를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